남향에다가 햇살도 잘 들어오는 배산 임수의 터에 지은 옛날 시골집 집은 멀쩡한데 이렇게 비워져만 가고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경남 의령군 부림면에 있는 농촌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냇가를 가로지르는 고속도로 공사가 지금 한창 진행중인데 여기도 고속도로 들어선다 해가지고 지금 땅값이 많이 들썩이고 있답니다 마을로 들어와 보니까 지금 밭에는 할머니들이 양파 수확한다고 아주 바쁩니다 양파의 일본말로 담아내기죠 담아 구슬 내기 파 담아내기가 둥근 파라는 뜻입니다 6월 땡볕에 할머니들이 열심히 수확을 하고 있는데 저게 제값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산지에서는 양파건 수박이건 상당히 싼데 저게 이제 경매로 도매시장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매사들이 장난을 많이 칩니다 일명 짬짬이라고 하죠 자기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얼마 이상으로는 입찰받지 말자 이럽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은 새가 빠지 농사 지어봐 봐야 돈을 벌 수가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마을이 한 40가구 정도 되는 시골에서는 큰 마을인데 맨 위쪽 집으로 올라와 왔습니다 이 집은 아예 대문조차도 없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이 집이 너무 풍채가 멋있어가지고 한번 올라와 봤는데 어릴 적 우리가 살던 옛날 시골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까 동네 입구에 올 때 큰 내과가 하나 있었고 여기는 집트 바로 뒤에는 대나무밭 야산이 있고 남쪽으로 이렇게 자리잡아가지고 집에 해살이 잘 들어옵니다 맨날 다 쓰러져가는 시골집 이런 것만 자꾸 올린다고 뭐라 하시는 구독자님들이 제법 계신데 오늘은 상태가 좋은 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은지는 최소 한 50년은 돼 보입니다 이런 집을 딱 와서 보면은 마음이 참 편하네요 여기 엄청나게 큰 가마솥이 있는데 옛날에 여기서 소주 끓였죠 저도 어릴 적에 소주 많이 끓였습니다 중학교 때만 해도 산에 가서 장작해가지고 나무 패가지고 장작 떼가지고 소주 끓이고 소를 완전히 우리 집안에 재산이로 가보로 생각하고 키웠습니다 방학 때 되면 소 풀 뜯어먹이러 친구들하고 놀러가가지고 소는 풀어놓고 네 수영하고 물장난하기 바빴죠 마을에서 가장 높은 지대라가지고 마을 아래가 훤히 내려다보입니다 미세먼지 없는 이런 날이 며칠이나 되겠습니까 저기 보니까 나락 넣어두는 두지가 있네요 옛날에 벼수하게 해가지고 나락을 저기다 넣어놓고 조금씩 꺼내다가 도정을 해서 밥을 내서 먹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적을 두지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추탐도 돌을 쌓아가지고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 놓고 저 위에는 부엌도 있네요 이게 보니까 강황같은데 아마 자녀분이 여기에 주말마다 오면서 이런 작물도 심어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강황같은 이런 외국 작물들은 아예 없었죠 최근 들어서 아마 인도에서 건너왔다고 들었습니다 집이 꽤 됐는데 나무같은 것도 썩지 않고 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아 보입니다 여기 장독대가 있는데 장독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장독 뚝뚱이 깨져버렸네요 아이고 아깝습니다 장독대에 지금 자리공이 이렇게 엄청 크게 자랐습니다 뭐 거의 사람 키만 한데 이게 독성이 있어서 절대 드시면 안됩니다 어떤 분들은 저기 잎을 따다가 초조림을 해드시던데 뭐 굳이 독성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먹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대나무 광주리도 있고 네 흙벽에다가 옛날 정지 부엌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요즘 지자체들 돈 써가지고 뭐 초갓집 짓지 말고 이런 집 사다가 그대로 관광객들한테 보여주면 상당히 인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주막 차려놓고 막걸리 같은 거 팔면 손님들 많이 오겠죠 지붕 쪽을 보니까 나무도 멀쩡합니다 비센 자국도 안보이고 숟갈의 나무도 썩은게 하나도 안보입니다 옛날 집도 지붕관리만 잘하면 비가 안세거든요 그러면 집이 상당히 오래갑니다 요즘 콘크리트로 지은 순살 아파트 이런 것보다 훨씬 이런 옛날 집이 더 오래갑니다 찬장을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어머니 밭일하러 가면 저기에다가 술빵 같은 거 넣어놨죠 네 애들 간식 먹으라고 그때 먹었던 술빵이 요새는 그런 맛이 안납니다 양반이 살던 집은 아닌 것 같은데 구조가 보니까 양반집처럼 집을 아주 고급지게 지어놨습니다 달력을 보니까 2022년 6월달까지 걸려있습니다 아마도 한 2년 전까지는 할머니가 여기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는 안계시지만 자녀들이 주기적으로 와서 관리도 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청소기도 보이죠 보통 촌집에 가보면 이런 기둥 보면 소나무 껍질 벗겨가지고 나무 꼬불꼬불하게 휜 거를 기둥으로 채워놨는데 여기는 동그랗게 잘 다듬어 놨습니다 여기 바구니 같은 거 올려놓는 시렁이죠 네 산 같은 것도 올려놓고 하는데 야 이런 것도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아공이를 떼면은 걸음이 나가지고 저렇게 지붕이 시커멓게 됩니다 네 석가래가 완전히 새까맣게 탄 것처럼 보이는데 저게 다 걸음 때문입니다 대척마루도 보니까 나무가 뭐 썩거나 이렇게 손상된 게 없이 전부 깨끗하게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아마 자녀분이 주말에 고향에 내려와 가지고 텃밭 농사도 짓는 것 같습니다 고추도 있고 상추도 있고 호박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심어놨습니다 아랫집에 보니까 누군가가 이 옛날 오래된 시골집을 사다가 다시 다 수리를 해서 이렇게 전원주택처럼 예쁘게 꾸며놨습니다 지금 마당에 잡초들이 서서히 올라오는데 시골생활은 상당히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 이런 잡초도 뽑고 농사도 짓고 이래야 되고 또 벌레 뱀 뭐 지네 이런거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아 그냥 그것도 자연의 일부구나 하고 같이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마을은 트새가 별로 없는지 시골마을 치고는 빈집이 몇 채가 안보입니다 집 앞에 보니까 이렇게 큰 재피나무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열매가 한창 많이 주릉주릉 달려 있는데 이게 가을되면 딱 익어가지고 껍질이 탁 버려집니다 그 껍질 가루로 빠가지고 어탕이나 추어탕에 넣으면 비린내도 잡아주고 맛도 엄청 좋은데 이게 또 호불호가 강합니다 선인장 꽃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기 선인장이 꽃이 엄청 크게 피어있습니다 오늘 조용하게 시골마을 한바퀴 구경해 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